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은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성경 같은 데서도 많이 등장하죠 어둠의 자식, 빛의 자식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빛은 정의를 뜻하고 어둠은 부정의를 뜻하고 또 빛은 올바름을 뜻하고 그리고 어둠은 사악함이나 악함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 빛이 어둠을 밝힌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일찍 자고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게 일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여 있습니다 훗날 새벽형 인간 이런 책도 좀 써보고 아침형 인간, 저의 경우에는 새벽형 인간이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치록 같은 어둠이 주변을 다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어둠이 가시고 계속 빛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빛의 쪽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된 것은 아니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우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운명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대한민국의 이런 둥지를 터고 있는 선거부정, 선거사기 세력과 맞서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빛의 그런 체력에 속하기 때문에 외롭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상 외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고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고 사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방송을 숨어서 보시는 그러니까 선거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나 또 선거사기에 깊이 관여하신 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세가 어둠의 자식들이 성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어둠의 자식들은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악몽도 꾸겠죠 그러나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선거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선거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획한 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수인으로서 직접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법원의 정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방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인쇄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선거사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이번에 전 용산서 개장이 보고서를 그냥 삭제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것처럼 그렇게 협조하고 부역하는 자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관련된 선거사기,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이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격렬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깊이 믿는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낳아서 자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젊은 날부터 갈고 닦은 수리분석과 정량분석이란 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해서 거대한 철옹성 같은 철벽 같은 그런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부정선거 세력들에 맞서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궁극적으로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새벽은 가고 해는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안 내가 낳아서 자란 대한민국이란 조국을 위해서 선거 사기를 통해서 체제 전복을 시도했고 권력을 도덕질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광역시의회 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군수가 된 그 사악한 자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고 세계에 낱낱이 고발하고 그들의 만행을 여러분들 정언할 작정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지필 활동을 벌여가지고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역사의 사초를 기록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선거 부정 문제를 담대히 그렇게 기록으로 남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책이 나오면 여러 건을 구입하셔가지고 저를 후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책을 널리 널리 전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꽃향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악취가 전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그들이 수모를 당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범한 범죄행에 대해서 단죄를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공직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그 대선에서의 전산 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동을 여러분들 그들이 처음으로 기획해서 실행에 옮기고 그것에서 재미를 보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도 대통령선거, 그리고 2022년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어김없이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국힘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표를 10%, 5%, 20%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기는 그런 아주 담대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깐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겨진 유일한 것은 두 군데였습니다 이제 제야 전문가의 혁혁한 그런 희생과 헌신과 공헌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2021년도 박원순의 성추행사건과 부산시장의 어떤 오구도 내 성추행사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예기치 않았던 4월 7일에 실시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조작범들이 과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가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200만 표 이상 정도를 투입한 그런 분석작업을 우리가 모두 다 끝내고 제야 전문가와 저는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2021년도 4월 7일에 실시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끝으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조작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해진 기획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한, 생산한, 만들어낸 사실을 모두 다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21년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들은 얼마만큼 도덕질을 했는가 그리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여러분들 선거에서 그들이 얼마나 표를 훔쳤는가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지필작업에 바로 뛰어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부산시 해운대구 그리고 사하구에 대한 그런 소위 지역구청 레벨에서의 부산시장 선거의 조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10% 조작을 했습니다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가 구청 레벨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안께 넘긴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해운대구와 사하구지만 그 밖의 10여개의 중구, 동구, 사상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재구, 수영구 모두에서 다 여러분들 10% 정도를 훔쳤습니다 10%를 훔쳤다는 이야기는 박형준 후보에게 10%를 여러분들 박형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김영춘 후보가 함께 더해줬다는 것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총 조작규모는 20%의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